안녕하세요 난초랑 입니다 오늘도 어제 산지에 산행을 왔죠 놔두고 온 난초도 찾을 겸 산이 넓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 안받던 방향을 위주로 해가지고 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더 올라가야 되나 어디쯤 거미줄 잡으라는 모기는 안잡고 아 이놈의 거미줄에 사람만 잡네요 노란 다발버섯 독버섯이죠 이건 운즈인가 색깔이 틀린데요 너무 높은데 저쪽이 민추리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대주로 아 오늘은 버섯 산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 어제 그 두꺼운 난초 때문에 할 수 없이 산행을 오긴 왔는데 이쪽으로 아 힘드네 벌써 아무튼 추운기차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석기시대 언눔인가 여기는 불 뜨는 자리 같죠 이건 아닌가 불 뜨는 자리 치고는 너무 깨끗한 것 같고 원룸? 투룸? 투룸? 잘 쌓아놨는데요 묘지였나? 언눔 사이즈 치고는 좀 크네요 불 뜨는 자리 같기도 하고 저쪽에 돌들이 시커먼게 아이고 힘든가 아이고 생강군 형제주들이 여러 쪽에 나와있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도 모기가 아침부터 극성이네요 올라올수록 생각보다 이쪽으로 난초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질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건 혹시 식용버섯 아니겠죠 일단 어제 난초를 두고 간 자리에 거의 다 왔죠 어제 못보고 간 생강군들 중에 이쪽에 변이종이 하나 있네요 사람반 사반이죠 서반에 서삼반인가 황삼반이죠 무광지뢰 옛날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렇게 엽성 좋은 개체 극황색으로 무늬하던 개체들이 제법 나왔었는데 2년 전쯤에는 무광변의 서삼반 색감은 황이고요 이쯤 어디가 맞는데 못찾겠네요 아깐 서삼반 색감도 제일 좋았었는데 돼지가 간밤에 몇군데를 밀어 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안 보이네요 틀림없이 몇종이 맞는데 틀림없이 몇종이 맞는데 뿌리가 다 말라가지고 일단 찾았으니까 됐네요 색감 좋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산지를 또 옮겨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산지에 입산을 해 가지고 난 저를 보고 있는데 서삼반 같죠 서삼반 서삼반 실물 사이즈 저건 난처함이고요 다소 삐리리 하지만 변 마무리는 상당히 좋네요 체포 두 번째 산지에서 서삼반이죠 입산하자마자 서삼반 하나 보고 더 이상의 변이죠 일단 생강쪽도 안 보이네요 어깨쪽으로 개미가 한 마리 들어가서 신나게 물고 쏘고 하는가 아주 간지럽고 아주 죽겠네요 이쪽 산지에는 여전히 생강촉은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산은 산이 커서 그런가 생강촉이 많이 보이던데 오늘 그래도 아침에 첫산에서 삼반을 여러개 잡았죠 영상에는 안 남았지만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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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유도 난처가 있기는 했는데 들어가서 봐야 되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